백신 개발과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백신 안전 기술지원센터가 화순 백신 산업특구에서 지어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국비 등 263억 원이 투자된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개발부터 임상, 허가, 승인까지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, 백신 제품화에 필요한 임상시험 검체 분석과 품질 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재단 법인으로 국비 등 263억 원을 투자해 설립했습니다.